배패딩 초창단! 아이패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안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모여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더 만들게 이거 잡아라. 이거랑 따 따! 끝까지 이거 잡아야 돼. 이거랑 따! 이거랑 따! 이거랑 따! 이거랑 따! 너무 이건 아니고 딱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어. 이렇게 시작해. 이거 또 뭐야? 아니 이거 또 뭐야? 질문인가? 이렇게 앉으면 되나요? 또 이렇게 또 질문이 진짜 뻔하게 뭐 이번 뉴비의 컨셉이라든가 이런 질문은 없겠죠? 오늘 안무 촬영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한 미션입니다. 아 미션이에요? 이게 뭔데요? 이게 뭔데요? 아 여튼 순서 중요하죠. 저희가 6명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랑 여섯 번째랑 진짜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중요한 미션지를 하나만 뽑아보실까요? 에이?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어요 제가. 주뇌를 업어주세요. 진짜 어색할 것 같은데? 차라리 저니까 이게 가능성이라도 있지 바비나 찬우가 있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아. 아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아 근데 이거는 절대 안 될 거 아니 왜냐면은 제가 서로 챙겨두진 않아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미션인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딱 한 3개 정도? 소중하게 통역기에 땀을 닦아주시죠. 말도 안 돼. 손질 이런 거 그때 안 하나요? 절대 안 하나요. 뭐 너무들 기죠 제가? 말도 안 되는 친구들. 네, 알겠습니다. 어? 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아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반응은 어떨 것 같아? 뭐야 갑자기? 찬호에게 고마워라는 말 듣기 제가 항상 찬호에게 친절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줘도 고맙습니다라는 걸 알고 그냥 쉬운데요? 이런 거 갑작스럽게 하는 거 너무 오랜만인데? 왜 떨리지? 가비의 신발끈을 묶어주세요 근데 신발끈을 묶어야 돼요? 워낙 바비 형이 자기 할 일은 약간 자기가 하는 스타일이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재밌네요 꽤 신발네요 신발끈을 묶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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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져 알곱 찬호 은혜 아니면 의심을 할까 봐 아아아 은혜 인정 아니야 의심을 할까 봐 아 일곱 씨가 pontos 아니야? 아니 형님 일단 사인해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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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해줘 일단 해줘 일단 해줘 찍어볼게 단체사장 아니 찍어 단체사장 빨리 해줘 야 다 찍는다 손님형 눈빛이 자꾸 뭐가 있는데 너?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해야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어 이거 동혁이 식탁 어 뭐야 뭐야 식탁 에헤 이제 내 뭐만 하면 다 의심하는구나 알았어 알게 진짜라 좋아 뭐 이제 뭐만 하면 다 의심하는구나 너가 언제 식탁 한 번도 눈빛 없잖아 그냥 먹는 건데 와 이거지 야 이제 뭐 내가 노래도 불러가지고 그냥 뭐라 하겠다 그냥 마셔 아 예 목마르지 않아 다 같이 먹을까요? 아? 마시는 걸 단체사장 찍을거야? 다 같이 먹으면서 생일 하나 찍을거야? 맛있다 승인 축하해 승인 축하해 아 예 아 예 금이 지났지만 시원없네 시원해 시원하지 시원해? 야 시원하지 그래서 다 같이 야 얘는 단체 사진이라니까 다 같이 축축해 아 예 승인 축하해 시원해 승인 축하해 승인 축하해 승인 축하해 승인 축하해 승인 축하해 승인 축하해 왜 이렇게 땀을 어? 아이 괜찮아 너 왜 자꾸 나만 닦으려고 해? 너의 땀 닦아? 너의 땀이 지금 흘리는 건가? 나의 땀 닦아? 너가 지금 네가 땀을 흔들리는데 땀이 나야 땀지 땀이 나야 야 나도 땀 못 닦아 왜 지랄이만 안 닦아가지고 나만 닦아줄까? 땀이 나는 거 같아 땀이 나의 땀 닦아 시원한 거 같아 시원한 거 같아 시원해? 살짝 안전하게 해 한 3시간 정도 하면 시원한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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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 아 나 마다 들고 먹었어 나 마다 먹으려고 아니 근데 바비 같은 미션이 힘드네 아니 뭐 먹어 아니 미안해 아니 끌려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시원한 거 같아 시원한 거 같아 시원한 거 같아 후우 아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아 근데 이거는 야 단체 사진이라니까 아니 걔는 단체 사진이야 내가 먼저 이미 찍었어요. 네 카메라 보기 됐습니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왜 그래? 아 지금 신나는 거 같아. 나와도 안 돼. 한 번. 한 번. Okay, ready? Showtime! 아이클입니다. 네, 우리가 닉션이 좋죠? 진짜 닉션이 뭐였는지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다 하긴 하네요. 네, 일단 두 대는 땀 닦아주는 거 혹시나 보여. 그쵸? 진환이 형은 뭐요? 칭찬하는 거. 아 정말. 칭찬 하나 지적한 거예요. 잔우에겐 고마워라는 말. 아아, 아아. 칭찬이 날끝됐어요? 아니야, 한 다섯 번 줄 알았어. 뭐야, 그거야. 그때마다 고마워요 형이 되는데. 저는 제일 먼저 성공했을 거예요. 아아? 제일 먼저. 그거잖아요, 막내랑 업어주기. 아닙니다. 중애 업어주기. 아, 업었어? 업었어요. 아, 되게 자연스러워서 몰랐네. 윤영이 형 물 챙겨주기. 아아. 진짜. 형, 외물 잘 먹더라. 형 내가 한 번 더 먹은 거 같아. 진짜? 얘가 머리가 좋은 거야. 단체 사진인 줄 알았어. 많이 약간 트릭을 약간 늘어났네. 바비형 신발끈 묶어주게. 이거 아니야, 신발끈 안 묶기 못했어. 바비는? 누구 같아? 나한테 그거 시원하던 느낌. 백불이구나. 사초동생이 팬이 아니에요. 진한이한테 사인을 받을게요. 진한이한테 사인을 받을게요. 미션으로 생각한 거야? 윤형이요? 너무 뛰어난다. 고맙습니다. 이 형은 7시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진한이! 네! 사인하대요? 사인받기야. 내가 솔직히 제일 어려웠어. 갑자기 사인을 어떻게 매일한다고. 진짜 같은 거? 전달할 거야. 전달은 해야지. 윤형이부터 원하는 순서를 말씀해주시면 왜? 맨날 저희 1등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윤형할게요. 5등. 4번. 3번. 2번. 1번. 윤형, 4번, 가다를 내가 보는 중인 1번. 이걸 생각해 봐 Beverlyini 확인 nawet 해 봐. 현영, 셔츠 고집. 갈색 챙기 hoyimm. 상황 Letsrule 1번. elok10 Ilk yuinhos